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수능 국어는 앞으로도 쭉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3년 전에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국어 공부의 기술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3년 전에 출간된 국어 1등급 절대 비기의 개정판이에요. 2019학년도 수능이 불국어였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책을 썼었는데 벌써 3년이 흘렀고 또 2022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최고 난이도 불수능을 넘어 마그마 수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책을 수정하고 보강했습니다. 수능 국어 공부가 난생 처음인 학생들이라면 중학생이든 고3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학부모님들이 보셔도 좋고요. 책 판매는 출판사 마케팅팀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책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목차를 보면 엄청 많은데 다들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라도 다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책 내용을 다 영상으로 만들면 출판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 자, 수능 국어가 난생 처음인 너를 위한 국어 궁금증 TOP5 그 첫 번째 꼭지로 수능 국어 앞으로의 난이도를 예언한다면 즉, 여러분들이 칠 수능의 난이도가 어떨 것이냐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수능 국어는 앞으로도 쭉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3년 전에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이유가 지금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수능이 쉽게 나오면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올라가겠지만 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은 불가능해져요. 전부 고득점에 오밀점이 몰려 있을 테니까요. 반면에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떨어집니다. 전부 낮은 점수에 오밀점이 몰려 있을 테니까요. 반면에 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은 쉬워지겠죠. 이 경우에 수능 출제 기간은 쉽게 내기보다는 어렵게 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욕을 덜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요즘 세상살이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치한 약수, 혹은 의치약한 수, 이 메디컬학과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의 수요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매해 계속 주는데, 재수생 숫자는 그만큼 줄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도 그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원서 접수 시의 혼란, 또 수험생 가족들의 불만을 줄이려면 출제 기간은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요즘 학령 인구가 계속 줄면서, 점수가 낮아도 어쨌든 4년제 대학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수능으로 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을 첨첨하게 줄 세워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영어 한 과목이 절대평가입니다. 게다가 탐구도 두 과목밖에 선택 안 하죠.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EBS 수능 연계, 이게 2022학년도 수능에서 난이도를 올리는데 한몫했어요. EBS와 수능을 연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변별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냥 EBS를 봤다고 해서 수능을 다 맞춰버리면 변별이 안 되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어떻게 냈냐? 너네 EBS 정도는 다 알고 있지? 그럼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어려운 시험을 한번 내볼게. 이렇게 하면 연계했다라는 구색도 맞출 수가 있고, 변별도 아주 쉬워지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 EBS를 봤다고 해서 수능이 결코 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물론 2022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 인터뷰를 보면, 마그마 국어를 만들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힘 조절을 잘못해서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나왔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신이 아닌 이상 또 힘 조절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즉, 앞으로 2022학년도 수능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장 3년 전만 해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2022학년도 수능에서 그 기록을 깼잖아요? 네, 기록은 깨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시험의 핵심이 변별, 그 중에서도 상위권, 극상위권의 변별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시험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쉽게 나오면 이제 그거 사고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3 학생이든, 고1,2 학생이든, 혹은 중학교 1,2학년 학생이든 간에, 수능 대비해서 굉장히 빡세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빡세게 준비해야 될지는 앞으로 또 영상에서 풀어나갈 거고, 기다리기 어려운 학생들은 이 책을 미리 사서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